안녕하세요 개구티비 패닉입니다 내일 추천종목 공개 전에 기존에 추천드린 종목의 흐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이트 진로 자 이 종목은 오늘 공매도가 가능해진 종목인데 오늘 전체 수량의 10만주 정도 30%가 공매도 물량으로 잡혔어요 자 우선은 그런데 주가는 그렇게 빠지지 않았구요 네 그리고 이 종목은 우선은 3만4천원 까지만 우선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누가 봐도 차트만 보시는 분들한테는 아 추세 좀 깨졌다 이거 그냥 매도 쳐야지 라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 좀 약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늘려서 보게 되면 또 주봉을 한번 보게 되면 사실 뭐 주봉 안에서는 그냥 지금 살짝 조정구간 이라고 볼 정도의 지금 현재 금액됩니다 뭐 추세가 깨졌다 라든지 주봉 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 게 없어요 자 월용도 보시면 어 상승이 왜 눌렀다가 상승이 왜 좀 눌렀다가 상승이 살짝 이제 눌리는 그런 가정 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네 그리고 내일 만약에 얘가 여기 살짝 3 4%만 상승이 나오게 되면 바로 또 21성 위에 올라탑니다 그러면 또 누가 봐도 다시 또 추세가 또 상승을 변했다 이렇게 또 말이 바뀝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어 차트를 보게 되면 남들하고 좀 다른 다른 시선을 좀 차트를 보셔야 되요 아 이거 깨졌으니까 매도 이거라기 보다는 아 이걸 깨졌네 그러면 좀 더 되어지면은 매수의 구간이네 라고 좀 파 이렇게 옆발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요 네 저점의 기회가 오지는 와지는구나 아 이거는 깨졌으니까 바로 매도하기 보다는 어 나는 매도 지금 내가 보유자 입장에선 매도지만 신규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매수로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매도를 할 때는 좀 신중하실 신중하게 하되 그죠 그니까 좀 자리를 잘 보면서 뭐 심리도 좀 심리 싸움도 좀 필요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우선은 뭐 실적이 나 안 나오거나 하는게 절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실적은 누가 봐도 다 잘 나올 것에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34,000 까지는 좀 버텨보자 어 34,000이 깨더라도 요 구간대 내에서는 좀 버텨보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크레인 사이언스 보게 되면 얘는 이제 24,000 까지 한번 보자고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그죠 우선은 오늘 우리 시장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00원을 상승을 했구요 시간 외에서도 200원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저점 구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웨인도 웨인이 그래도 매수자가 좀 들어왔죠 그동안에 웨인이 매수자가 좀 들어와도 상승하기보다는 빠지기 좀 바빴어요 네 그렇지만 오늘은 그래도 윗골에 좀 달리는 모습 네 상승 좀 나왔으면 좋긴 한데 내일은 과연 이 오일선 위에 올라타는지 어 그쪽 그걸 좀 보면서 대응할 필수성 있구요 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자리 만약에 얘가 상승에 나온다 반등이 나온다 어 신규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도 되는 그런 자리 그니까 신규자는 아마 저점으로 지금 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파워로지스 자 파워로지스는 우선은 8,000원 어 전략 동일하구요 8,000원만 지키는지 요거 좀 볼게요 자 미코가 다른 종목에 좀 이틀 연속 그죠 3% 이상 좀 하락이 나왔어요 네 사실 뭐 악재는 없습니다 자 악재가 없는데 빠졌을 때 좀 볼게요 자 웨인이 매도를 해서 빠진거구요 지금 보면 프로그램 그죠 개인 제가 볼 때 우선은 지금 현재 이제 자사주 매입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저가에서 지금 담으려고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구요 우선은 웨인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이 나온 거구요 자 여기서 기간은 그냥 밑에서 받쳐서 올려서 매수하기 보다는 그냥 밑에서 받치는 거 그냥 매수하는 지금 현재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개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매도가 나왔는데 웬만하면 개인들이 사실 이렇게 빠지게 되면 계속 이제 물타기 하려고 매수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그래도 매도가 나왔네요 네 이렇게 되면 어 내일 미국 시장이 살자 뭐 그렇게 큰 하락만 안 나온다고 하면 우리 시장도 괜찮게 흘러간다고 하면 어 내일 오늘 종가를 안 깰 수도 있어요 네 바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이렇게 저가가 종가로 끝났으면 내일도 좀 더 밀 가능성이 있다고 좀 다들 그렇게 보여질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이지 거든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남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내일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음 그러나 하락이 나오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나의 저점은 깨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자사주 매입을 좀 하자고 해주고 있는데 좀 빨리 해줬으면 좋긴 한데 좀 그렇습니다만 음 얘는 지금 외도할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힘들지만 저도 좀 물려 있긴 해요 네 좀 버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초록뱀은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뭐 50원 상승이지만 위꼬리가 좀 달리는 그죠 캔들이 나왔어요 네 확실히 지금 지금 하락 추세에 있었다가 오늘 살짝 언 어떻게 오늘부터 매서 좀 들어오고 살짝 이제 추세를 꺾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현재 보이는 거 상태입니다 내일 만약에 애가 올성 위에 좀 이런 그림 요런 그림 보이시나요 요런 그림 이제 이게 오늘이구요 내일 이런 그림 그죠 이런 모습이 아닌 내일 나온다 그럼 내일 이 자리는 무조건 매수 자리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오늘 이게 내일 우선 탔죠 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된다 지금 현재 비슷한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자 그리고 sk 렌터카는 이틀 상승 이후에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단기 그죠 오늘 위꼬리가 좀 나오긴 했네요 100원 차이지만 자 여기 단기 이제 물량 나오는 곳이니까 단기로는 치고 빠진 분들 또는 지금 현재 수익이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우선은 단기로 3% 이상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제 포트에선 제의를 할게요 자 여기 이후부터는 이제 본인이 전략을 좀 세우셔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추천드린 종목 성우테크론 포인트 엔지너리 자 두개 종목은 사실 얘도 보면 자 여기 계속 버팁니다 3,450원 그죠 자 성우테크론도 마찬가지예요 3일 연속 거의 한 5,500원 정도 계속 버티고 있어요 자 당연히 얘도 5이서 탔기 때문에 성우테크론도 오늘 매수 자리가 나올 수가 있었구요 자 포인트 엔지너리 도 충분히 오늘 자리에서는 매수 자리가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얘는 오늘 4% 이상의 상승이 나왔네요 네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얘도 제 포트에선 제의를 할게요 네 그러나 두개 종목 다 이제 충분히 또 다시 좀 눌리게 오게 되면 그 밑에서는 충분히 모아도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3,400원 깨지 3,400원 부근에서부터는 가능할 것 같구요 성우테크론은 음 한 3,500원 밑으로 오게 되면 그 자리에선 계속 모아도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추천드린 종목 중에 수익 안난 종목 위주로 해서 좀 알아봤구요 내일 추천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내일 추천 종목은 CJ 엔터테인먼트 입니다 자 이 종목은 영상 콘텐츠 미디어 뭐 여러 등등등의 이제 세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인데 자 우선은 고매도가 가능한 종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과 기관의 매수에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매수로 네 지금 누가 봐도 아 저점 구간이다 충분히 매력적인 금액대다 이렇게 메이저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팬데믹 때 이정 가격대를 보게 되면 그저 하락이 이때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때를 회복을 아직 못했습니다 상승이 더딘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볼 땐 충분히 지금 실적도 2020년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았을 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그때 좀 찍고 이제 아마 추세를 음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좀 좋아질 시기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게 1분기 예상치지만 작년보다는 그렇죠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행복 구간이다 보니까 이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뭐 밑에서 매수 위에서 매도 해도 되죠 어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진행을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요 안에 한 14만 5천원에서 밑에까지 좀 크게 본다고 하면 13만 8천원 뭐 뭐 14만원이든 14만 8천원이든 요 안에서는 좀 매수해서 좀 모아간다고 하면 이 종목을 좀 좋게 보시면 들은 오히려 여기서 좀 모아간다고 하면 그 제가 볼 때는 여기 단기적으로는 15만 2에선 이렇게 먹고 나오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얘가 만약에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되면 15만원은 뭐 쉽게 뚫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선은 15만원 만약에 뚫고 올라가게 되면 16만원까지는 여기 요 구간은 좀 있어 보입니다 여기 15만원 정도 여기까지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네 우선 1차는 15만원 여기를 좀 넘어간다고 하면 그 다음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아직도 공매도 공포 속에서 지금 시장은 흘러가고 있는데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 때까지는 요런 식으로 해서 박스권 흐름 이제 지수 박스권 흐름 상태에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좀 차트가 좀 무너지는 종목들은 좀 배제를 어떻게 보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를 좀 세워가는 또는 아니면 박스권에서 계속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종목 그런 위주의 종목을 좀 성별해 나가신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박스권 매매니까 지수도 좀 박스권 안에 흘러가니까 갖고 가는 매수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짧게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어떠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매매 영상이 제 매매에 여러분 매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내일이 그죠 내일이 이제 수요일인데요 오늘 화요일이고 내일이 이제 수요일인데 수요일날 사실 매일 라이브 방송 있는데 5월 5일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은 다음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셋째 주에도 보니까 수요일날이 석가탕신일이 그러다 보니까 5월달은 첫째 주 셋째 주 라이브 방송을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라이브 방송으로 시간을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은 둘째 주 수요일 그리고 넷째 주 수요일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내일도 성공투자 하시고요 그럼 저는 이제 어린이날 지나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다음주 말고 목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